남극 대륙의 웨드레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얼음 호수, 빙오의 형성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안 연구팀은 빙오가 특정 한 해에서만 나타나는 이유와 바닷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허리케인에 가까운 강력한 바람이 웨드레를 휘감는 등의 이례적인 조건을 갖췄을 때만 빙오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강력한 바람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저충수가 표면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얼음이 얼지 않아 호수가 형성된다며 표면으로 올라온 저충수로 인해 대기 중에 대규모 이산화탄소 방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